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은 타코마 성도 여러분 팬데믹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이라도 여러분에게 무난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국에 나와서 의료선의고사를 받다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양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에 예이즈라고 하는 분의 목장이 있었는데 이 목장을 구입할 때부터 돈이 모자라서 융자를 얻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목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와서 당신 땅에 석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시출을 할 텐데 계약을 하고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시출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수많은 석유가 나와서 억만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이즈는 자기 땅 속에 그러한 많은 석유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그리신도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아담에게서부터 영생을 빼앗아주고 그래서 아담이 우선 우리 모두는 영생을 도둑맞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목숨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미래에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더욱 풍성한 삶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강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개인적 신앙 부응의 단계라는 이 책에서 헬롯 하우바일 목사님이 저술하신 그 책에서 제가 내용을 따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93세인데 부인이 죽고 혼자 사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부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은퇴한 후에 80세에 이 교회가 왜 청년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교회가 무력하게 재퇴하게 됐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원인이 바로 성령이 결핍은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6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원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 이 세 종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무관하게 사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교인과 육신적인 교인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 육신을 따른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른 사람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해가 없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시는데도 늘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요한이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줄 빵도 없고 떡도 없고 양식이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친구에 가서 내 친구가 지금 찾아왔는데 이 밤중에 내가 음식이 없으니 혹시 친구에게 음식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자식들하고 지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죽였나 당신 자네가 주지 않으면 내가 안 갈 거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요청할 테니까 주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음식을 주어서 먹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느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 가운데 구하라 하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10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차르자 문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결핍된 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앤드리스 대학교의 교회가 파이어리어 메모리얼 철츠라고 해서 PMC 철츠라고 하는데 거기 교인이 3천 명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드라이 넬슨 목사님 이번 6월에 대청회에서도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죠 그가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설교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10년이 넘도록 그를 대신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앤드리스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백페이지 남잔 책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내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설교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 책을 인용해서 저는 지금 한 번 설교를 하지만 이 듀와이 넬슨 목사님은 세 번 연속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끝나자 천 명이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이 인터넷으로 무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영어로 이 책을 다운받아서 읽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가서 기회가 달 때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타코마 성도인들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 책을 30권을 제가 양영인정 목사님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이 책을 30권을 타코마 교인들에게 기증을 할 테니 모든 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가 일어나고 타코마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씀 에베소에서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라면 예수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성령이 필요한가 개소서에서 성령이 필요한가를 바울은 3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에베소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성령 안에서 계속 자라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오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사도 바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현재 진행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인적 신앙 부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자를 타서 지반세 성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시주사 엄길수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좀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절품이 돼서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제가 3천 권을 500만 원 들여서 이걸 출판을 해서 한국 교회에 뿌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맙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고 그랬어요 몇백 권 남았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작년 11월에 들어올 때 몇백 권이 남아서 그것을 호남 앞에다 전부 기증하고 호남 앞에 제가 호남 앞에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좀 보급해서 호남 앞에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지상생활을 할 때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하루 종일 그걸 나누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인간 나약한 인간들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침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루 종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반세 성충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교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다섯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섯이 있어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이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타다가 곧 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재림 교인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는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느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뜨거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미지근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안식을 시키고 교회에 출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이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십이라는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지역 여기는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을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은 자신을 변화하게 하고 자신이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금을 전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체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체림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이 세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제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이 6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 방언에게까지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제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예수님 제림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어떻게 오셔서 내 운명을 결정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모든 언어그룹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받아서 그냥 책꼬지에 놓아두지 마시고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떤가를 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잘해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자기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을 지은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헬멧 하우발 목사님은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또 양노원의 원목으로 책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80세가 됐는데 자기가 교회에 가보니까 독일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면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은 성령의 결핍이다 신자들이 성령의 결핍이 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끌었어요 네 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결핍된 이 상태를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네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우리만 듣고 끝나면 안 되겠다 이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독일 시조사에 연락해가지고 시조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책을 만들자 난 책을 써본 일이 없다 그 강목만 주면 우리가 사료를 붙여서 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가 오니까 이것은 초신자만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연합회장과 드와이 넬슨 같은 유명한 교단의 목사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다섯 번 열 번 읽으라고 그렇게 읽으면 이 책이 변화를 시켜요 500명, 600명이 자기가 변화된 간증들을 보냈어요 이 목사는 저도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지금 이 책을 보급하는 이래 인도에서 방글라드시, 데팔 인도에도 20개 종족에게 연어로 지금 이것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다고 이 책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는 것이로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책 없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책을 사도록 헌금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 손에 이 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이게 1권이 개인적 신앙부응의 단계라는 책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2권이 예수님 안에 거함 Abiding Jesus 그 2권은 어떻게 내가 완전히 헌신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3권이 Spiritfield Coworkers of Jesus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동역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한국말로 아직 안 나왔어요 2권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책으로 Stat to Personal Revival 이 책 1권 개인적 신앙부응의 단계 Abiding Jesus 2권, 3권 Spiritfield Coworkers of Jesus 이 3권을 다 줄을 치면서 여러 번 읽고 지금도 읽습니다 한국말로도 읽고 2권까지 나왔으니까 3권이 지금 출판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고 야 1권 읽었는데 2권도 읽고 싶다 그럼 제가 또 기증을 할 겁니다 기증해서 여러분 손에 2권이 들어가도록 2권까지 있으니까 3권도 읽고 싶다 그러면 3권도 제가 기증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없어서 나는 못 읽겠다 그런 말은 적어도 타검학교의 교인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타코마 교회가 이 교회가 제일 제가 옛날 생각해봤던 이 교회가 결국 89년도인가 그때 세워진 것 같아요 20년이 넘죠 이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왔을 때 한 80명 됐어요 이제 100명 채우면 됐구나 그러다가 오늘은 교인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능력을 받고 만난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는 곧 찰 겁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 교회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였습니다 여자 전도사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두 시간을 가르쳤어요 신학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이 사람이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승 토레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 사람 아무리 두 시간을 내가 성경을 가르치어도 전혀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라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데려갔더니 5분 만에 그 사람이 굴복하고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토레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제가 두 시간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5분 만에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효과가 있어요 우리 생활의 변화 품성의 변화 전도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이 성령이 충만이 되면 변화가 옵니다 자녀들과 문제 있어도 성령 충만해지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타쿠마 교회에 오게 될 때는 교인들이 물론 판데믹 스타트가 다 지나고 대면 예배를 보게 될 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바로 압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이 빛나요 환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넘쳐 흐릅니다 누구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고 얼굴이 밝아졌어 아 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다고 막 생소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타쿠마 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크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저희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쌍하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예의제가 자기 땅 속에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저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충만해지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성령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이 충만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저희 품성에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이 모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모두 변화되고 저희의 성령 충만한 감화와 감동이 온 지역사회에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다 전파돼서 주님이 재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타콤학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